화천과 철원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영서지역에는 모레 오전까지 많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강우량을 보면 화천 32mm, 양구 23, 철원 12, 춘천 10.7, 홍천 9, 인제 4.8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북부 산지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모레까지 일부 지역에선 초속 20m의 강한 바람과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최대 50mm의 많은 비가 예고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